와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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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반갑습니다 옆에 김혜팔 담은 사람은 안녕하세요 김혜팔입니다 안녕하세요 진다문입니다 아니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여기 오게 된 경우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 여기는 사실 전 직장이었던 트레저헌터에서 힐다님 초대로 트레저헌터를 나간지 얼마 안되어서 저희 트레저헌터 관계자님 네 관계자님 이런 질문이 좀 죄송스러울 수 있는데 저는 트레저헌터를 나갔잖아요 얼마전에 근데 트레저헌터의 알짜배기 이벤트는 또 참여를 했어요 아 저희가 놓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랑받는 크리에이터다 라는걸 말해주고 싶었죠 감사합니다 역시 특별한 writers actory wompn아 오늘 룩 한 번만 찍어 줘 Amanda 오 멋있다 이렇게 하면 더 짧네 그래도 다리가 너무 짧아요 다리가 너무 짧... 짧아요 그래도 짧은데요? 반생이가 뭐래? 누가요? 야 답이 어디서 배울거야? 몰래 배워야지 야 오늘 급식 뭐래? 급식이요? 어 제육볶음이요 아 진짜 짱나네 열랫장나네 근데 애들 진짜 많다잉 아 오늘 그거래요 학생.. 뭐지? 아니 오늘 근데 왜 이렇게 학생이 많아요? 제육볶음이요 아니 어디서 왔어요? 언동증학교요 언동증이 어디야? 지금 이쪽에 아 가까우니까 오는구만 에버랜드 자주 오겠네 재밌게 놀아요 아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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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여자친구 있나? 야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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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생들 여기 에버랜드에서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말해 아 이 정도면 그냥 한 학급형 정도 느낌 나지? 네 선배 4학년 저 3학년이에요 아 그러면 우리 말 놓고 나도 언동증 3학년 3학년 3반 정연 아니야 어 그래 그래 어 그래 단순히 어디 가셨어? 저 조선생님 네 어우 야 볼 때마다 어렸는 소리 조선생님 있는데 아니 너 머리카락이 왜 이러는 거야 어떻게 할까요? 아 일단은 양갱이 쪽을 찾을까? 전화번호 위치 저 양갱이랑 별로 안 친해요 아 그래? 말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 그러면은 저기 심장어 쪽에 붙자 사라모니 쪽이요? 어 아 근데 그쪽은 너무 어그로 끌릴 것 같기도 네 노란 머리라서 근데 우리 최대한 안 붙어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 다 같이 붙어 있으면은 아 그래 그러면 너 뭐하고 싶어? 밥을 먹을까요? 먹을 거면은 간단하게 돌아다니서 먹던가 핫도그 먹어볼까요? 그래 그러면 길거리 스트리트 푸드 오케이 오케이 SF 아니면 형 우리 그 약간 또반집처럼 사람들 물어봐서 에버랜드 맛집이 어디에요? 오케이 오케이 좋다 뭔가 맛있냐고 물어보고 오케이 약간 너가 리포터 역할 한번 해봐 자 그럼 여기서 오픈 찍자 저 그거 본 적 없는데요? 아니 뭐든지 그냥 나도 몰라 아 그래요? 에버랜드당 아니 왜요 아니 왜요 아니 이러고 편집하는거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맞아요 에버랜드에 왔는데 음식이 뭐가 있을까 이런거 해야지 에버랜드당으로 끝나면 안돼 아 어떤 음식이 있는지 모르는데요 아 그니까 그걸 이제 물어보러 갑시다 이렇게 너가 진행을 해야지 잘 됐다 저 한번 편집하시면 안돼요? 그러세요 아 자 얼굴 나와도 괜찮아요? 네 어 에버랜드의 맛집에 대해서 리포터님이 좀 물어봐주세요 어 에버랜드 먹었을 때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? 저쪽에 중국집 있었어요 중국집 그리고 어 저거 저거 슬러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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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F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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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 그리고 와나나역의 사랑도 맛있어요 이 친구 저기 그 친구야 너 너 방송하지? 너 아네? 어 KFC 좋은데? KFC 뭐 먹었어요? 어 3 2 햄버거요 뭐하고? 햄버거요 햄버거? 이렇게 강압적이게 하는거 아닌가? 아니 좀 잘못됐을까요? 아니 KFC 위치를 물어봐야지 아니 이게 또 여기 KFC 어디 킥발려 형 저 집 가고싶어요 배도 고픈데 봐봐 지들 할말만하고 하잖아 내가 KFC 위치도 물어봤는데 햄버거요 햄버거요 어? 기묘한 이야기? 야 잠깐만 뭐야? 우와 진짜 기묘하다 우와 우와 사람 많은데서 그러지마 야 이게 지금 우리 학교는 그건가? 근데 여기가 7시부터 좀비 나와요 아 진짜? 아예 마을을 이렇게 만들어놨네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7시부터 좀비 그어진다는거 아냐? 6시 아 6시부터요? 그러면 안되다 아 네 오빠가 좀 꺼지 어디? 마지막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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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 아 네 그 아 음 안절로 여러분, 눈을 내려드리겠습니다. 괜찮으실까요? 오케이, 여러분, 전차 이제 버려야 되는데 자, 부삼 대통령께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. 안녕하세요. 화이팅! 왜 이렇게 해야 돼? 이렇게 해야 돼. 허리 펴고 돌려주시 던져비 잡고 던져비 잡고 언제 내려가는지 모르니까 덜 무서워 덜 무서워 덜 무서워 나는 느끼 무서운게 아니고 높은데가 무서운거라 그러는데 아 그래요? 갑자기 팍 내려가니까 재밌는데 아 데미는 있는데 모김빡 줘야돼 모김빡 줘야돼 개 빨라요 이제 아 진짜 빨라요 와 간다 간다 와 또 내려가요 또 내려가요 아 아 아 아 아 다음 주에 만나요.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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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우와 와 대 깊이네 정말 님들 진짜 체력 짱이시네요 어쨌든 정말 세모 다 어쩔 수 있을까 사진 안가리려고 열심히 아래로 하려고 저 머리 꽉 잡고 흘렀어요 선생님들 안보이셨다가 선생님들 안보이셨다가 잘 찍을 수가 없는데 난 저기 꽃 찾아오고 있어요 제가 잘 찍을 수 있어요 과연 이 시간에 앞에 있는 손자에 올라간 이 손톱으로 오게 해주세요 상담 주장하겠습니다 웨이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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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이네네